위대한 영웅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군요. 저는 크램 공화국의 집정관, 클로티드 크림 쿠키라고 합니다.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이스터 가문의 힘을 살짝 보여드리죠. 이 세계의 미래가 공화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안될 뿐요. 쿠키런 킹덤 조금이라도 더 편히 움직일 수 있을 때 꼭 날려보내고픈 소원이 있어요. 멀리 날아가 그 애한테까지 닿아주길. 몸이 가벼워. 어디든 갈 수 있어. 따스한 등불에 보러 가야겠어. 내 마음은 언제나 설원 속 우두막 그곳에 있어. 쿠키런 킹덤 좀 도와줘! 이 전투, 내 의지로 참여하겠어. 열 차가 끌려갈 것 같아! 우린 함께... 소용돌이를 나갈 거야! 쿠키런 킹덤 믿고 있어, 갭싼 심마 쿠키 이번에야말로 매운맛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자고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정신 못 차릴걸? 얼러람의 마왕! 그게 바로 나니까! 전력으로 덤빌 테니 기대하라고! 쿠키는 킹덤! 다들 안녕? 와우! 사이밍릴서마 쿠키! 락하든 팝스터든 난 어떤 모습으로든 반짝여! 모두 내 무대에 집중해! 쿠키런 킹덤! 겁도 없이 인어들의 바다에 발을 대렸군 왕국을 지키는 나의 군단이여! 창을 높이 틀어라! 바다님의 강호와 함께한다! 보석 인어들이여! 창을 높이 들고 퓨어 크라운과 스스로의 명예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쿠키런 킹덤 우리가 너와 왕국을 지킬 거야 약속할게 화이트펄 쿠키 내 동생 어둠이 세상을 덮칠 땐 날 거쳐야 할 것 이 세계의 비밀이 궁금하오? 쿠키런 킹덤 그대들과 함께 하겠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군 하루빨리 신수의 힘을 펴돌려야 해 반드시 이 세계의 진실을 밝혀내겠어 쿠키런 킹덤 새로운 장을 펼칠 차례인가요? 쿠키런 킹덤 존경